아, 뱅가리하고 지금 막 지금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가려는데도 뱅가리하고 지저나게 하고 왔네요. 그래도 여기 살았더라고 막 이래 왕대장 안 올 때도 억수로 오고 이럽니다. 아이고, 우리 아이들이 보면, 줘봐요. 이쪽도 많아. 지금 당신이 먹고 있습니다. 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면 좋을텐데. 뱅가리도 지금 통째로 먹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늦게 오는 아이들 때문에 조금 늦게 가져와서 남겨뒀다가 또 운동하고 와서 또 여기 있으면 죽어 이러거든요. 어제도 까미하고 카우스낭이 늦게 온 바람에 챙겨주고 이랬는데. 오늘 역시 또 뱅가리하고 치즈낭이 하고 늦게 와요.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 주말이라 그러다가 고원도 환상하고 조용하네요. 그런데 모기가 여기 너무 많습니다. 파리는 좀 극성을 좀 덜 부리는 것 같은데. 요즘 저래 생선을 주도. 모기가 지금 막 조금만 내놓으면 막 물고 그래요. 여기. 여름에 숙이라서 엄청 모기가 많거든요. 뱅가리 맛있어? 많이 먹어?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아이들 지금 다 가슴 잘하고 생선은 지금 다 먹고 캔 좀 따서 챙겨줘야 되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아직도 열심히 먹고 있죠? 수고하세요 다들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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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